오늘 사실은 이 요한복음 17장은 굉장히 감격스러운 예수님의 대제사정적 기도의 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 또 앞부분만 살펴보는데도 이렇게 몇 시간이 걸립니다. 또 요한복음은 어떤 핵심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로고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할 때 로고스라고 하는 헬라말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우리가 또 알아야 되고 빛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전지 창조 때 나타나는 빛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선제적 빛은 하나님이 빛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다. 그래서 그러니까 빛이 하나님의 속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염받게 되어졌을 때에 역시 우리도 빛이 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범죄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또 그 빛이 많이 이제 소멸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마는 아무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되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져 가는 이런 과정 가운데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그런 아주 핵심적인 단어들을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하여서도 알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영생이라는 단어가 영생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라고 할 때에 그 진리 안에서의 자유 그리고 그 진리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우리에게 영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영생이라는 것은 신에 속한 영역이죠. 우리 인간에게 결부되어진 것이 아니고 신에 속한 것이다. 신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에 대한 이해를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해야만 또한 영생을 제대로 알릴 수가 있다. 그래서 세상이 신을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해드렸을 뿐만 아니라 또 궁극적으로는 지난주일은 그렇게 신에 속한 영역인 영생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는 이것은 신비적 체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너무나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영역 체험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이 온전하지는 않은 거예요. 모든 것들이 또한 정말 가장 완벽한 그런 어떤 온전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누가 보고 24장에서 지난주일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자신이 육체적 부활을 했다는 것을 그냥 그야말로 제자들에게 또한 음식을 달라 해서 먹으면서 그들 앞에서 먹으면서도 보여주셨을 뿐 아니라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구약의 모든 말씀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한다는 것을 성경을 풀어서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알게 해주신 그래서 기독교는 무엇보다도 말섬의 종교다 개인적인 주관적인 체험이 이것은 값진 것이고 유용한 것이지만 말섬과 동떨어져서는 그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 기독교는 신비적일 수는 있지만 신비주의로 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잘못되어져 가면 지난주일날 JMS와 같은 정명석과 같은 이런 아주 정말 고약한 친구도 등장할 수가 있다는 것을 여기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가장 핵심적으로 살펴본 말씀은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하나님과 하나님과 또한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예수님께서 영생을 정의를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아는 것도 같이 넣었다는 거죠 동일시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그런 어떤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런 관계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았고 또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가 알아가는 방법은 과연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교회에 일단 오면 신앙생활의 기초를 하나씩 하나씩 다져갈 때에 우리는 제일 먼저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소유리 문답 1문 1답입니다 소유리 문답 질문사항이 뭐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전혀 모르는 것처럼 앉아계시는데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뭐라고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그렇죠? 사람의 제일 되는 두 번째도 아니고 첫 번째 제일 되는 우리가 그야말로 이것을 빼놓고서는 다른 것 어떤 것도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있는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답은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냐 내가 예수 믿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한 사회생활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고 대인관계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것들이 뭐냐 무엇 때문에 하느냐 그것은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다 그것이 정말 억지로 하느냐 인위적으로 하느냐 그게 아니라 그 다음에 보니까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재미가 있습니까? 죽을 맛이 아닙니까? 재미있어야 되는 것 재미있어야 되는 것 그래서 이것이 소요리 문답 1문 1답이 사실은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질문으로 해답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같이 떠올릴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은 첫째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 적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도 모르는 말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좀 하고 교회 다니면은 늘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일상적인 모든 삶이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말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 이름을 내는 것인가 내가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 모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이 배출한 세계적인 축구선수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선흥민입니다 아세요? 예? 선흥민이 아세요?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이름도 많이 들었고 뉴스를 많이 보잖아요 선흥민이가 축구를 하면 그게 전부다 이게 새로운 한국의 아시아인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도 축구의 종주국이라고 하는 영국에서 도움 50번째 도움을 했어요 어시스턴트라 그러죠 줄여서 어시라 그러는데 50어시를 했다는 것은 이건 보통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한 골만 더 넣으면 몇 골을 넣는 거예요 100골을 넣는 거예요 100골을 넣는 거예요 영국 프리미어리그라고 하는 세계 최정상리그에서 100골을 넣고 50어시를 한 선수는 지금 그 오랜 역사와 지금까지도 18명밖에 없다나 굉장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냥 뭐라 그래요 그걸 갖다가 월드클레스라 그래요 하여튼 그냥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무지무지 잘하는 그래서 그 100골이 언제 터질까 하고 저도 다음 경기를 보려고 그럽니다 아마 틀림없이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손흥민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축구선수 하면 손흥민이나 그런 어떤 또래의 선수들을 얘기하겠죠 그런데 우리 때는요 축구선수 중에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영무라고 있었어요 이영무 아세요 아시는 분도 있고 또 모르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또 운동 안 좋아하면 모릅니다 그런데 좀 좋아하셨던 분은 이영무라는 선수가 아주 있었어요 그런데 키도 뭐 그렇게 크지 않아요 프로필에 보면 1m 65 선수 시절에 1m 65가 국대했으면 그건 굉장히 악발이죠 잘한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 1m 80 정도 됐으니까 저보다 한참 작은데 아마 저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저 정도 저 정도 그런데 국대를 안다는 거예요 저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데 이영무 선수가 공을 차서 골을 넣으면 축구선수들은 골 세리머니를 해요 서롱민은 찰칵 세리머니를 합니다 그런데 이영무는 무슨 세리머니를 했어요? 기도 세리머니를 했어요 그냥 그라운드에 주저앉아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저게 뭔고 해가지고 막 카메라를 비추고 사람들도 의아해했는데 아 저게 기도 다 하는 걸 알고부터는 이영무가 꼴로 하면 일부러 안 잡아줘요 특정 종교를 그어간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또 지나치다 편파적이다 종교적 열심히 너무 치우친다 이런저런 얘기들도 막 하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만히 보면 그런 선수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선수들만 그랬던 게 아니고 또 연예인들 중에는 또는 각계 분야에 뛰어난 사람들이 그런 어떤 위대한 상을 수상을 하고 인터뷰를 하면 그냥 실제 방송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랬뿐 보면 막 방송사고 난 줄을 하고 빨리 막 수습하느라고 진행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도 필경은 영광이지만 우리가 전부 다 그렇게 대표선수가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전부가 다 그런 뛰어난 연예인들이나 그런 가수나 이런 사람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기가 안 죽어도 되는 것이 뭔가 하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라고 하는 그것은요 전후의 문맥 가운데에서 거절을 탁 보면은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걸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은 이렇게 여기서 사도바울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절제함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할 수 있는데 하지 아니함으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뭘 해서 영광을 올려드릴 수도 있지만은 여기에서는 뭘 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배경이 뭡니까 이 당시에 사도바울이 지금 고린더전스에 이 기록을 하게 될 때 배경은요 고기를 먹는 문제예요 고기를 먹는 고기는 다 시장 고기는 전부 다 어디 거예요 재단에 우상 재단에 이방신들의 재단에 받쳐졌던 것들이 이제 시장에 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우상의 재물인 거예요 그런데 사도바울은 그거 먹어도 된다 안 된다 먹어도 된다 사도바울은 그거 그리김없이 먹어라 왜 그게 뭐 우상이라는 게 전부 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지 그거는 다 거짓이니까 괜찮다 하나님께서 주신 고기니까 먹어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것을 먹을만한 그런 믿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안 먹는다 그랬습니다 절제해서 안 먹겠다 그랬어요 왜 안 먹느냐 그거는 혹시라도 믿음이 약한 자들이 내가 우상에 드려졌던 그 고기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시험에 될까 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그래서 내가 먹을 수 있는데 절제하여 먹지 않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다 누릴 수 있고 할 수 있고 행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때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자제할 수도 있고 절제할 수도 있고 좀 안 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신앙이 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는 그게 성숙한 신앙인들이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남의 눈은 의식하지 않고 그냥 내가 내 믿음대로 큰 믿음대로 마음껏 하면 돼 되죠 돼요 그런데 더 성숙한 믿음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영광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특별한 소극적인 의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귀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함으로써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끔 하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사절을 이제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행했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누가 아버지께서 무엇을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 뭡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시는 것 예수님께 맡겨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미션이죠 사명이죠 그걸 이루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사오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보면 아직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17장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일어나는 기도입니다 그렇죠 뒤에 뒤로 넘어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그 다음에는 보면 부활하시는 장면이 나타나지요 그런데 여기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사오니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 내가 행했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선언을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곧 멀리하는 장래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미리 내다보면서 하신 말씀 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때가 됐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1절을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러시되 아버지여 뭐라고요 때가 이르러 사오니 때가 이르러 사오니 다시 말하면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될 때 또한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될 부활의 때 그때가 이제 이르렀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을 해석할 때에 가장 핵심 단어 무게있게 다루어야 될 주목해야 될 핵심 단어 가운데 또 하나가 이 때라는 단어입니다 때라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을 첫 번째 표적으로 보여주지요 근데 이제 거기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가 참 너무 안 되어가지고는 안절부절을 못하면서 좀 도와주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 예수님에게 얘기를 하지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직 아직 때가 내 때가 이러지 아니 했나이다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요 그냥 아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어머니 조금만 그렇게 허둥거리지 말고 조금 있으면 잠시 뒤면 내가 그 때가 적절한 때가 되면 내가 나서서 다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때가 아니에요 그렇게도 설명하신 분들이 들어 있었겠죠 그런데 그 때가 아니에요 항상 요한보검에서 말하는 때는 공생에 들어갔거든요 이제 공생에 들어가서 때라고 할 때에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라고 할 때는 언제나 예수님의 사명 미성과 관련되어져 있고 그것은 또한 십자가와 부활의 때를 의미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시고 반 반식일에 왜 하필이면은 그와 같은 일을 행했느냐고 날리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뤄놓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뭐라고요 때가 온다 곧 이 때라 여러분 이 때 이 때 어떤 때일까요 예수님의 부활하실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 12장 23절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랬습니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때도 십자가와 부활의 때를 이제 바로 그때가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3장 1절에도 보면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그랬습니다 이때도 역시 십자가와 부활의 때예요 그러니까 요한 복음은 일관성 있게 일관성 있게 이 때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명과 관련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말은 아직 때가 안 됐다 내가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할 때가 아직은 안 됐다 하시다가 이제 때가 됐다 때가 이르렀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할 그때가 왔다 사명을 완수하는 그때가 왔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두 가지가 다른 것 같아요 첫째는 사명이 무엇인가를 먼저 확실히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사명에 대해서 분명한 자각이 있었고 그 사명을 이루어야 되는 결정적인 때가 언젠가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분명히 아셨습니다 우리는 둘 다 사실은 안다는 것이 쉽지 않고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명이 이 땅에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명확하게 이것이다 하고 여러분들 다 알고 살아가십니까 그리고 그걸 안다선 치더라도 그걸 실행해야 될 때가 언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자각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어려워요 아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인가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우리가 예수님하고는 다르거든 그러므로 고민을 좀 해보면 해답이 나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인데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사명은 예외적인 경우는 있을 겁니다 우리가 우리가 4,500만 동포라 그럽니까 하여튼 동포들 가운데에서 대통령은 한 사람이듯이 다 대통령은 될 수가 없잖아요 특별한 대통령 한 사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특별한 사명자가 분명히 있고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 나타날 것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우리 보통 세상 가족들은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곧 사명입니다 뭐라고요? 일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살아간다는 것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아무런 무의미한 것도 아니고요 이 일상을 얼마나 우리가 성실하게 주님 앞에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곧 사명자의 삶이다 믿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자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의 사명은 일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삶이다 두 가지 예를 들고 마치려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16장 1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한 여인의 이름이 좀 특이하게 나타나죠 뭐라고요? 베베 베베 베베가 어떤 사람일까요? 베베가 무슨 일을 했던 사람일 것 같습니까? 베베 도는 사람입니까? 베베 꼬는 사람입니까? 베베는요 아무리 봐도 별거 없어요 성경에도 특별히 주목할 만한 인물은 아니에요 그런데 딱 하나 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을 했잖아요 로마서를 기록을 해가지고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해줘야 되겠는데 요즘 같으면 우체국에 갖다 맡기면 등기 속달로 넣어버리면 되는데 그때는 없잖아요 인편으로 해야 돼요 인편 그런데 마침 수소문을 해보니까 바로 이 갱그레아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하고 붙어있는 데거든요 고린도 교회 가족이라고 보면 됩니다 베베가 볼일이 있어가지고 로마로 간다는 거예요 로마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써서 베베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베베 자매님 이 편지 로마에 가면 로마교회 성도님들께 좀 전해주세요 배를 타고 한 일주일 가야 되거든요 그냥 배 타고 일주일 갔어요 그리고 그냥 편지 전달했어요 그리고 자기 로마에 온 목적대로 일 보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베베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만약에 베베가 그걸 전달 하지 못했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뭐 그냥 잃어버렸다 놓쳐버렸다 놓쳐버렸다 저는 뭘 어디 갈 때 여행 다니면서 뭘 놓치는 경우가 종종 생기더라고요 어떤 데에는 내가 그냥 대기실에 앉아있다가 더워서 우통 벗고 있다가 비행기 탑승하세요 그런데 막 그냥 탑보세요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가 가지고 알게 됐어요 집회를 하는데 웃돌이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연락을 했더니 참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아무도 안 갖고 가요 다음 비행기 편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받았습니다 또 어떤 데에는 여권을 든 가방을 카트에다가 놓고서는 그냥 오전에 도착했다가 오후에 또 다른 나라 갈 일이 있어가지고 오전에 도착했다 집에 와서 옷 갈아입고 나가다 보니까 여권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그 카트 위에 놔뒀구나 그래가지고 또 가서 분실물 센터가 보니까 거기 있어요 참 고맙죠 베베가 그래서 왜 되겠습니까 그런데 잘 전달했더니만 그게 보배가 돼가지고 결국은 어거스틴은 로마서를 읽다가 회개를 해서 성자가 되어졌고요 말틴 루트는 그 로마서 연구를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이신칭의 교리를 아주 만들기도 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기독교인들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베베가 그런 큰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상상인들 했겠어요 그냥 사도바울이 맡긴 거예요 심부름시킨 거예요 이 편지 로마에 갖다 줘라 로마 성도들에게 갖다 줘라 그냥 일상적인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을 했는데 그게 엄청난 빛나는 하나님의 일이 되어졌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할 수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는요 우리의 주어진 일들 가운데에서 그게 사실은 베베가 그러다가 또 다른 일들도 하다가 결국은 죽었겠죠 그런데 그가 죽어서도 사실 그가 한 일들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 되었는가를 알 수도 없고 뭐 그랬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를 모르고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그 일을 내가 성실하게 감당을 하면 그 일들이 누구에게는 어떻게 역사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그와 같은 일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바깥에 있는 인물도 한 사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잔송가 좀 이따 부르겠습니다마는 338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이 잔송 좋아하세요? 뭡니까?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좋아하세요? 참 곡도 마음에 들고 가사도 마음에 들고 그런데 왼쪽에 보면 SF 아담스라고 되어 있는 왼쪽이 작시자예요 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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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뭡니까 문화를 만든 사람입니다 시상이 떠올려면 먼저 문화를 만들면 거기다 곡을 붙이잖아요 그런데 이 SF 아담스라는 사람은 사라 아담스라는 여인이에요 영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연극 배우였대요 그래서 연극 배우가 되어서 아주 인기도 있고 꽤 잘나갔는데 어느 날 잘나가던 그 시절에 젊은 날에 무대에서 공연하다가 쓰러졌는데 병원에 가서 보니까 아주 중한 폐결핵인 거예요 알고보니까 집안 내력이에요 어머니도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의 언니도 폐결핵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사라 아담스도 폐결핵을 앓게 된 거예요 결국은 이제 아주 인기 있는 그런 연극 배우에서 그냥 환자로 그의 신세가 겁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낙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내를 생각을 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늘 아름다운 시가 그렇게 가득 찼대요 그걸 갖다가 자꾸만 정리를 하고 정리를 하고 윌리엄 폭스라고 하는 목사님을 도와서 찬송과 편집 작업을 했는데 1840년 그러니까 그가 37년의 배우 생활을 그만두고 한 3년쯤 한 3년쯤 지났을 때에 창세기를 잃는 가운데에서 야곱이 돌판에서 잠자다가 쫓겨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장면을 보면서 야곱이 처한 형편이 바로 내가 내 신세와 같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게 바로 내게 하신 말씀인 것처럼 이 사라 아담스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게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니얼러 마이 가 두디 라고 하는 이런 시상이 떠올라서 글을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올라서 이 아가씨 아름다운 시로 완성이 되고 나중에 또 시를 서고 난 다음에 8년인가 있다가 살아 다음에서는 마흔 세 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곡이 붙여지고 찬성화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불리워졌잖아요 이 노래가 가장 감동적으로 소개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입니까 영화 영화 타이타닉 타이타닉 보셨습니까 워낙 경건해서 영화는 아예 안 보셨습니까 타이타닉 이라고 하는 영화 보시면 실제 상황을 영화 한 거 아니에요 1912년 4월 14일 날 타이타닉 호가 침몰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 타이타닉 호를 얼마나 얼마나 잘 만들었으면 인간이 교만할 대로 교만해서 신도 결코 침몰시킬 수 없는 배가 바로 이 타이타닉 이다 이렇게 주장을 할 만큼 그런 어떤 위용을 가졌던 배가 타이타닉 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침몰할 걸 염두에 둔 게 아니니까 구명보터나 이런 것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성객들이 2340명이 탑승을 하고 있었는데 711명인가가 구명보터로 목숨을 건지게 되어지고 하여튼 한 1500명 정도 성객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엄청난 비극이지요 영화에도 보면 나옵니다마는 그때 악장이었던 영국 감리교의 성도였던 바이올린 리스트였던 월러스 하틀리라고 하는 사람이 악장이었었는데 이 하틀리가 자기 바이올린을 가지고서 바로 이 곡을 칩니다 38장 이 곡을 켭니다 그러니까 단원들이 여덟 명이나 되는 단원들이 다 침몰하여져 가는 배에서 이 곡을 함께 연주를 합니다 배에서 수장되어지는 이제는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러한 천 오백 명의 성객과 선원들도 이 연주에 맞추어서 찬양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마지막 잔송을 부르면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까지도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찬송은 감동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비록 연극 배우로서는 중도 아차를 하고 또 인생을 봐서도 젊은 나이에 그렇게 명을 달리했지만은 여러분 사라아담선은 그가 남긴 그 글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의 생활에 우리가 성실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범함 속에 내게 주어진 일을 그날 그날 성실하게 할 때 그중에 어떤 일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배배가 한 것처럼 또한 사라아담선처럼 엄청나게 서임을 받을지는 누구도 누구도 모르는 일입니다 유명하고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이지만은 평범한 생활을 주어진 것을 나의 사명으로 알고 성실하게 살아갈 때 나의 삶의 평범한 한 조각을 하나님은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위대하게 서실런지는 누구도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으로 볼 때에 여러분 우리의 평범한 생활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추구합니다 그리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나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조신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7장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일상의 삶을 통하여 성실하게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랑하는 세강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31st 30 MINUR 31st 30 31 32 32